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등 장거리 광역 노선에서 자율주행 화물 운송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고속도로 등 장거리 광역 노선을 발굴, 화물 운송을 위한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차 화물 운송 사업의 허가 기준도 최초로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시범 운행 지구는 다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하도록 유상 운송 특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 등 각종 교제 특례를 부여하는 특구다. 기존에는 관할시 도지사 신청에 따라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 사실상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시 도에 걸친 장거리 광역 노선은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전국 36곳 시범 운행 지구 중 충청권을 제외한 35곳이 단일시도 내장거리 노선을 필요로 하는 화물 운송 실증은 단일시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 관할시 도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특히 자율주행 화물 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 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 운송을 위한 재반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 자율주행 화물 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 운송을 선보이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박진호 국도교통부 자율주행 정책과장은 자율주행 화물 운송은 장거리 운전에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에 자율주행 화물 운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고속도로 시범 운행 지구 지정, 자율차 유상 화물 운송 사업 허가 등 후속 행정 절차도 차제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 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